사람은 살아서 늙었어야 죽나요 그러하면 그 역시 그럴 듯 또한 일은 하필 꼭 내 몸이라 그 무엇이 어째서 오늘도 산마루에 올라서서 살았때나 죽었때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서 늙었어야 죽나요 그러하면 그 역시 그럴 듯 또한 일은 하필 꼭 내 몸이라 그 무엇이 어째서 오늘도 산마루에 올라서서 오늘이 살았때나 죽었때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서 늙었어야 죽나요 그러하면 그 역시 그럴 듯 또한 일은 하필 꼭 내 몸이라 그 무엇이 어째서 오늘도 산마루에 올라서서 우느냐 하필 꼭 내 몸이 어째서 하필 꼭 내 몸이 어째서